먹어볼래? 고맙게 드세요 고맙게 드세요 고맙게 드세요 맛있다 진짜 고소해 맛있지? 고소하다니까 고소하다니까 지동적이다 형 익었네 익었지? 익었죠? 익었다 여기다 얹어 자 일단 여기다 얹어 여기다 얹어 딱 뜯어서 먹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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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오우 나기 나기 여자 바로 붙잡고 여기 안 뜯어 다리 쉬워 다리 다리 누나 한 번만 아니 아니 누나 와 엄청 뜨겁다 역시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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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 거 방송에 나가봤자 갈매 됐어 먹어봐 아 정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우 맛있어 튀김 어 튀김 이거 약간 바베큐 치킨 같은데 와우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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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깃쫄깃하고 쫄깃쫄깃해요 맛있어 응 맛있어요 바닷물로 간을 해가지고 담백하고 응 아 바닷물로 바닷물로 씻었거든요 진짜 통닭이에요 통닭 진짜 맛있어요 아 너무 맛있는데 그거 맛있어 응 오우 아 다리 한번 다리 한번 다리 한번 다리 한번 맛있다 맛있다 이거 좀 빨았네 와 해가 말이 없어요 누나 닭 좋아해요?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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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좀 빨았네 와 이거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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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통닭이지 양념통닭 그러네 양념통닭이네 어? 진짜 그래